웨이크 서핑 대회가 열리는 서핑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짜잔! 지금 며칠째 수고해주시는 피디님들. 오늘 저를 위해 촬영을 해주시려고 이렇게 드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와! 오늘 저와 함께할 보디이고요. 우와! 존경되게 다를 수준 저도 잘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서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00원? 초당 오르곤이요? 심한데? 우와 너무 멋있다. 초당 오르곤. 제가 딱 5초번 찍겠습니다. 2억 50원이네. 이건 어찌 갈라. 저희 집에 이상 비록 나는 필요가 안 되네. 나 들어야 하는건 아니지? 물이 엄청 파라면 진짜 멋있을 텐데 와 대박이다 미스 리현지 오케이 퍼스트 스페인 쥬니어 위멘 스페인 한국에서 미스 백예인 진짜 미스 리허설 처음으로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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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핑몰요! 아 너무 예뻐! 서핑선생님 오늘 드디어 우리 서핑 인생의 처음으로 상을 타셨는데 기분이 좀 어떠신지 일단 처음 입상이어서 너무 행복하고 또 저의 친구들인 세일씨와 지연씨가 옆에서 축하를 해주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트로피는 왜 부동강이 났나요? 세위가 엉덩이를 깔고 뭉개서 있는데요 상을 두개나 받으시는군요 첫 입상상 첫 상인데 두개나 축하합니다! 안녕! 야 다 보이잖아! 안녕!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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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